계속 가보도록 할까요? 일단 연료부터 아 이건 필요없고 아까 보니까 돌 땡기가 좀 부족하더라구 어 이쪽이 아닌가? 아 이거 좀 뜯어가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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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нять 두밀정음 만들ta 금방 싸과야 이거 오 오ㅓㅓ! 가자 이거는 너무 춥네 저 모르겠어요 공격해볼 생각을 안했어 일단 저기 가보고 여기도 꽤 넘나보네 여기 꽤 넘나보네 여기로 안가봤단 말이야 뭐야 걔 아유 씨 저 바늘편도 있나보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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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씨 절대 죽으면 안되 어 이거 텐트도 있네 어 이건 뭐야 이거 쟤가 만든거 아니에요 누가 저기서 자고 있었나보네 어 이거 뭐야 굉장한데?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은데? 음.. 음.. 이게 다네? 저기서 하룻밤 자볼까요? 어떻게 되나? 죽진 않겠지? 여기서 자고 와볼까? 정신력 차겠지? 출발 예.. 1층은 다뚫었어요 1층은 1층은 다 뚫었는데 2층 가야죠 1층은 다 뚫었는데 뭐가 있나 동굴에서의 완소템은 이건 것 같아 이거는 꼭 뜯어 조금씩은 필요해요 연료가 돼서 랜턴에 연료가 되죠 이제 이게 문젠데 여기가 2층 입구인데 거미로 아주 둘러싸여있어 아이고 아이고 지진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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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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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아이고 도망가 자 여긴데 가죠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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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서워 뭐야 브로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2층 스읍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뭐 뭐 뭐 이거 맞네 이거 뭐 뭐..왜 이렇게 많아?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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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저거 가까이 가면 안돼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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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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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죽겠는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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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후 어 어 어 탐험하는 이유는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대 아이템 있어요 고대 뭐 전설 아이템 같은거 있어가지고 이 지팡이를 텔레포트 지팡이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지팡이가 되게 많아 좋은 지팡이를 되게 많이 줘서 지금 이 텔레포트 지팡이를 맵어디등 찍으면 찢으면 자기가 원하는대로 찢으면 거기로 텔레포트가 돼요 다섯번 정말 좋죠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? 야 여기는 쟤네들 어떻게 상대하라는거야 대지없이 아이씨 어어 쓰읍 여기 뭔가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쓰읍 야 이거 장난아닌데 어어 장난 아니야 오우 잠깐만x3 야 Weird 오오! 오! 아.... 여기가 어디야? 아 하필 또 여기야 미쳐버리겠구만 갈 수 있으려나? 다행히 아침 시간대라 다행이네 아 거기 가서 내꺼 물품 가져오기가 엄청 힘들거 같은데? 또 죽을거 같은데? 광산모자랑 갑옷 하나 있고 가보도록 하죠 가보지 깨신거 같애 가보지 깨져가지고 에너지가 확단한거 같애 근데 각각 금방 가요 가는건 거기까지 가는건 금방 가는데 가보지 깨져 아 여기 이씨 만월이야 게다가 지금 오지마 이 자식 늑대 핑크들아 겁나 나 무기도 없는데 다행이다 새에 정신팔려가지고 안왔다 아 먹을거에요 정신팔려서 정신력 회복하고 또 아 아 네 아 네 아 아 아 네 아 그리고 그리고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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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? 아 이건 아 미드 이걸로 사라는게 아니라 재단으로 사라는거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 최대치 까요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살아나면 꽉 차요 사실 여기서 살아나면 그리고 다시 만들때 다시 깎이고 그리고 다시 만들때 다시 깎이고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넷 이제 Explorer 음.. 음.. 가자 크으 네 대단은 아 정말 느리다 크으 어 아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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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그..그 지팡이의 위력이.. 장난 아니구나 느린데 어떻게 체스터는 이미 죽었겠죠 어우 오오 어우 잠깐만 잠깐만 아 이 길어먹을 씨 이씨 힐링 세븐 좀 가꿀꿀 아... 내가 어디서 죽었지? 죽은 데가 있는데 어? 내가 어디서 죽었어? 이쯤에서 죽었나? 근데 가방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가방 표시가 안되네 가방이 표시가 돼야 아 가방은 안갖고 왔지 참 그러면은 걔라도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쯤은 이쯤에서 죽은 거 같아 이쯤은 이쯤에서 죽은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내려오기는 여기서 내려왔는데 올라가는 데는 여기네 구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또 죽을 거 같아 맨지 또 죽을 거 같아 어 여기서 죽은거 같은데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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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야야 아아이 나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겠네 음 여기서 죽었나? 네 내 물건이 하나도 없어 이거 없어지나? 2층은? 아 여기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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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꼭 찾아와야 되는 템이 있어요 꼭 찾아와야 되는 템이 있어서 아 탕나무 마셔도 있어야 됩니다 힐링 세브도 좀 가져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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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어.. 이거.. 이거 잠깐만.. uktans того.. 보니? 좀 concer sua sécurité.. 들어갈 ComputATION 거기서 흔들냐? 그 지팡이 찾아와야 돼 지팡이 그 눈 깔 ف أنا 어어어 아 뭐야 시작하자마자 왜그래 어어?! 아 나이씨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미치는 어떤지 알았어요 오 오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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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은 곳으로 떨어지네 내가 죽은 곳으로 떨어져 하지만 내가 갖고싶은 템은 거기에 있지 않지 여기, 여기 있지? 여기 여기 있지? 오케이! 왜 버리고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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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 오지마라 저녁이라 애들 자고 있을 때 빨리 어 오늘도 어오오 어~~ 아...저 가져오고 싶은데. 가죠 그냥 일단 후퇴하죠 또 또 죽어 또 죽어 이러다가 또 죽으니까 일단 올라갔다가 갑옷 그럼 갑옷 다시 만들고 오오! 뭐야 저거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So... 아... 아... 다 썩을 것 같은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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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달걀을 바꿔야지 뭐 달걀을 바꾸고 시작하잖아요 어 얘 왔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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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야 되지 애들 죽이는 방법이 있나? 통나무 갑옷을 좀 많이 가져가서 큰일 났지 뭐야 하나씩밖에 안 줬잖아 너무 안 되는데 이걸로 다 이걸로 바꾸고 이렇게 나오면 뭐 나오냐? 나뭇바지 도대체 지하 2층의 공략법은 뭔가? 걔네들하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? 근데 돼지들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 드래곤파이 드래곤파이 나간구나 이렇게 해서 블랑스 트레이곤팅 드래곤팅 전납 iplife Bacon 점포 아아 아아 어우 이게 정신량 떨어지네 아냐 아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, 순간이 스스로 뭐 다시 준비해서 가는 수 밖에 없죠 어 갈 수 있네 어.. 통나물하고 이거 일단 놔 놓고 쟤 데리고 가지 마세요 드래곤 파이 몇 개 있냐 도대체 저거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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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렇게 이렇게 나올까 그리고 이거 두개 나뭇가자 이상한거 나온거 아니야? 아하하하 망했어요 이상한거 나왔어요 연장 야 보라한테 맞아 죽겠다 집어 가 임마 어? 집에 가! 너 이씨 내가 죽인다 따라오면 계속 따라오고 있어 대략 이정도 해놓고 대략 이정도 해놓고 아 이 수트가 아깝다 아깝다 계속 썩어 들어가서 덦플리 없어도 두부 그럼 아멘 아멘 이거 넣고 뭐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유폰을 다 가져가자 뭐야 여기 아 아까 맞다 하운드 왔었지 그거 재미 안 했구나 다 썩겠다 썩겠어 고기 이 달걸도 다 막 바꿔 놓자 아 와 일단 가놓고 가볼까? 아 이거 없애야될거 같은데?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